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딱딱해 입니다 자 오늘 3월 1일 우리 오늘 공휴일이 긴 하지만 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신 분들에게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오늘 방송 안내 잠깐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 구독자를 위한 특별 생방송 할 텐데요 어 종목 상담도 할 테구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같이 어 생방송 좀 할텐데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다음주 정도부터 음 해외선물 지금 방송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오늘 공휴일이니까 평소에 시간 좀 못 내셨던 분들 계시다면 저같이 저 오늘 나스닥 선물은 어 모의 투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선물은 제가 거래를 한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어 크루도 오일은 거래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스닥 선물까지는 제가 한번 거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 음 11시부터 여러분들 어 나스닥 선물 모의 투자도 제가 할 테구요 오늘 시간은 시작 시간은 11시로 정해 놓고 놓겠구요 음 마치는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어 좀 너무 힘들면 잠깐 뭐 휴식 할테고 그동안에 여러분들도 들으시다가 편안하게 들으시다가 제가 뭐 어차피 아 지금 구독자 분들이 160분 7분 100밖에 안되서 음 저 어차피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도 안되니까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유튜브에 방송 음악을 틀면 저작권 때문에 광고 수입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지금 해당 사항도 없으니까 뭐 신나는 음악도 틀어가면서 닥터케이가 또 좀 재밌습니다 중간에 뭐 또 재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렇게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느 분이세요 한번 채팅 한번 날려보십시오 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하하하하 파파님 제가 참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하하하하 아 참 잠깐만요 요거 안내방송은 방송 딱 끊고 자 파파님하고 좀 이따 또 얘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침 8시 15분 인데요 물론 뭐 직장인들께서는 지금쯤 원래 일어나시는 시간이라서 좀 빠르진 않겠지만 원래 휴일이면 좀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런데 제가 좀 방송을 켜서 알림 때문에 일찍 또 깨신 분들도 계실텐데 그만큼 여러분들께 혜택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 나중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고지하기 위해서 들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구독자 생방송 구독자를 위한 생방송 할텐데요 특별히 해외선물 나스닥 선물 저도 관심 있고 원래 해외선물 크루도일만 매매를 하는데 나스닥 선물을 모의투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하는 것을 실향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난 모의투자한거 보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서 제가 설명을 곁들일 겁니다 여기서 지지되고 저기서 장받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분석할 때 실시간으로 도움되니까 제가 장중에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 못 드리니까 오늘 휴일이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반드시 도움된다고 생각하니까 공지 보시고 도움된다 생각되시면 11시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Number 2 Number 4 Number 3 Change Calendar 1 감사합니다.